한 5kg 정도를 감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제 뱃살이 그 증거잖아요? 딱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뺐는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자부해요 최근에 제가 허리디스크 치료하면서 요요가 온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무려 3년 만에 7kg가 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랄까? 내 눈으로 직접 60kg를 딱 숫자로 보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다행히 저 허리도 좀 많이 좋아져서 작년 말부터인가 다이어트 조금 시작해봤거든요 솔직히 40대 아줌마도 어 나 40대야? 다이어트 진짜 빡세게 하고 싶거든요 애 키우고 일하고 나의 살까지 찌니까 자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뱃살 뿌식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어떻게 뺐는지 탈탈탈탈탈탈 털어드릴게요 이 뱃살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것저것 다이어트 정보를 찾다 보니까 뱃살을 한 3단계로 많이 나누더라고요 아랫배만 나온 1단계 윗뱃살까지 나온 2단계 위아래 전부 나온 3단계 우리 자랑이들 뱃살은 지금 몇 단계인가요? 제가 최고 상한가 쳤을 때는 3단계 이상이었던 거 같긴 한데 한동안 제가 아파서 움직임도 적었고 스테로이드 약도 거의 한 3개월 이상 먹었고 이게 또 나의 살까지 더해지니까 특히 저처럼 허리 아픈 사람들은 뱃살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뱃살 빼는 거는 더더욱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최고 60kg에서 55kg까지 한 5kg 정도를 당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58kg 때 영상을 찍어놨었고 도저히 60kg일 때는 와 너무 자료를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입던 바지들은 진짜 하나도 맞지가 않았고 예전에 너무 커서 입지 못했던 그 몇 가지 바지들만 계속 돌려가면서 입었거든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잖아요 이 배가 또 낑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단추를 풀고 일을 했었어요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우리 40대 자랑이들 어머 내 얘기네? 하실 거예요 최근 한 2주 동안 나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딱 열심히 좀 관리를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쉽게 빨리 빠지더라고요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유튜브까지 일은 진짜 많고 허리는 아직 아프니까 과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이게 확실히 30대 중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계속 발버둥을 막 쳐도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막 받고 매운 야식 먹고 완전 이게 진짜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40대 2, 3주 만에 3kg를 뺐다? 이제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거지 제 뱃살이 그 증거잖아요 할 수 있다 진짜 살 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딱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음식 강박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몇 칼로리지?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가졌던 그 음식 강박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내 뇌를 지배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약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N년차 다이어터로 결혼에, 출산에, 육아에, 워킹만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겠어요?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탄식, 저탄고지,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효과 좋다고 했던 것들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은데 먹는 거에 강박이 심해질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치팅데이만 기다리면서 막 참고 참고 하다 보면 요요가 진짜 세게 옵니다 완전 빡!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게 진짜 있으면 양을 조금 줄여서 먹고 활동이 많은 낮시간 위주로 먹으세요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고 해볼만 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숫자 강박 이건 저랑 같은 40대라면 더 새겨 들으세요 체중계 숫자에 한 번 빠지면 뭐 중독자처럼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저 같은 체질이라면 더욱 체중계에 집착하지 말고 눈바디로 대신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다이어터들이 제일 많이 하는 6시 이후 금식 이런 규칙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퇴근이 늦어질 때도 있고 일이 너무 힘들 때는 음식으로 조금 풀어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게다가 육태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 그거는 진짜 안 먹어 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밤낮 없이 먹고 싶을 때 그냥 다 드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좀 먹었다 싶으면 내일 조금 줄여서 먹는 거고 조금 늦은 시간에 먹는다면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만 먹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잠에 드는 거죠 먹고 바로 자면은 살찌겠지 제가 40인데 다이어트 한 30년은 한 거 같아요 다이어트는 식단이 한 80 운동이 20 이 정도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상태는 거의 식단이 100이라고 할 정도로 운동은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딱 허리를 위한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단만 바꿔도 살은 빠집니다 평소 제 식단 루틴을 오픈하자면 아침에는 디톡스술 한 잔 만들어서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 배부르지 않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4시쯤 배고프면 곤약존득이나 그냥 작은 간식들 조금 먹고 저녁에는 쉐이크로 먹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주 3, 4일 정도만 쉐이크를 먹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식 조금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한 2주만 해도 뱃살이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짜자잔 드디어 등장 이거 안 먹어 본 사람 있어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보면 딱 이게 떠오르거든요 처음에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너무 맛있다고 나오길래 작년 11월쯤인가 내돈내산으로 사서 먹기 시작했었고 올해 잘 쓴 템 영상에서도 제가 너무 맛있다고 소개했던 바로 그 쉐이크랍니다 제가 맛없는 거는 못 먹는다는 거 우리 자랑이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실 텐데 와 이거는 진짜 맛있음의 정석 하도 맛있으니까 제가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는 친구들한테 널리 널리 퍼트리고 있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다 첫 마디가 에? 너무 맛있는데? 비리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달달하고 약간 고소한 인절맛인데 거의 세 달 넘게 먹고 있는데도 어떻게 계속 맛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병아리콩으로 만든 쉐이크인데 다이어트계의 슈퍼푸드가 바로 병아리콩 아니겠어요? 다이어트용 밥할 때도 병아리콩 넣고 샐러드 먹을 때도 병아리콩 넣고 저는 병아리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병아리콩의 극극극 장점이 많이 먹어도 칼로리는 완전 낮은데 배 안에서 점점 부푸는지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쉐이크를 만들었다고? 그럼 말 다 했지 그냥 먹어도 되지 완전 나의 소울 쉐이크 퇴근이 좀 늦을 때는 7시 8시 되면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지 근데 이거 먹으면 포만감이 3, 4시간 정도 가서 사실 진짜 배가 부르니까 야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무조건 막 배고픈 걸 억지로 참고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또 먹어주니까 스트레스도 줄이고 폭식도 예방하는 거죠 게다가 이 식감 바삭바삭 소리 들리세요? 안에 시리얼 같은 콜라겐팝이 들어있어서 이 씹는 욕구도 엄청 해소해주더라고요 다이어트할 때 진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막 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거는 물뿐일 때 진짜 아무리 마셔도 해소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다가 밤 12시쯤에 마라엾덕 시키는 거지 먹고 싶은데 여기에 우유가루도 안에 들어있어서 진짜 그냥 물만 넣고 마셔도 너무 진하고 맛있는데 먹기도 너무 간편하니까 저는 사무실 책상 옆이나 차 안에 비상용으로 몇 개씩 좀 이렇게 쟁여두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보면 연한 맛 진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전 그냥 중간 맛으로 먹거든요 맛 진짜 맛있지 배부르지 식감 좋지 간편하지 시간 없고 바빠서 나 다이어트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딱이지 않나요? 진짜 그냥 물만 타서 먹어도 달달구리 끝판왕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우리 다랑이들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원래 1월은 너무 후다닥 지나가니까 새해 목표는 2월부터 실행하는 거 알죠? 명절까지 아주 야무지게 알차게 먹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저랑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쉽게 해봅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성공의 희망을 좀 봤으니까 꾸준히 진짜 더 해볼 거라서 여름 오기 전에 중간 점검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냥 오면 자부가 아니지 우리 자랑이들의 다이어트 성공 기원을 위해서 특별 할인의 이벤트까지 진짜 빵빵하게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 무조건 더보기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놓치면 안 돼 나도 지금 달려갈 거야 제가 허리디스크 터져서 가격한 운동은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부는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냐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걷기 운동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중에 두 번 이상은 꼭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길지 않아도 한 30분 정도? 정말 바쁠 때는 그냥 아침 공복에 러닝패드 20분 정도만 타고 출근을 했어요 집에 올라올 때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으로 너무 별거 없죠? 두 번째는 홈트 동작이 과하거나 너무 어려운 홈트는 하지 못하고 가벼운 전신 운동의 홈트 위주로 했고 어깨나 허리 이런 스트레칭들은 계속 자주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이어트 영상 찾아보잖아요 나도 급진급밥 5kg, 10kg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공복 유산소 뛰는 거 1시간 이상씩 하고 싶고 그치만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난 허리도 아프고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진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적당한 운동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줬고 여기 아까 말한 그 식단까지 더해지니깐 다른 건 몰라도 뱃살은 진짜 2주 만에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그 요즘에 사실 제가 부록이 되면서 나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무조건 말라야 하고 스몰을 입어야 하고 다이어트 실패하면 진짜 우울해지고 이런 생각들보다 그냥 내 몸을 위해서 특히 저는 허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또 제가 옷 입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살이 찌면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자부와 다이어트는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예전부터 댓글에 저 보면서 다이어트 했는데 10kg 뺐어요 5kg 뺐어요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사실 나이 들고 육아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잃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일 이렇게 거울로 나를 보잖아요 내 모습에 그냥 집중하는 그것 자체가 자존감도 많이 높여주고 나를 위한 투자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랑이들도 꼭 성공할 거니까 다들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진짜 다이어트는 구할이 식단이다 마음에 꼭 새기세요 다른 거 몰라도 내 뱃살 만큼은 확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 그냥 저녁 한 끼만 딱 요걸로 바꿔 보세요 맛있어서 한 번 놀래고 살 빠져서 두 번 놀라실 거예요 아주 그냥 효자템 효자템 모두 모두 너무 응원합니다 우리 40대 아줌마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이랑 이벤트 잊지 말고요 나 진짜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 한동안 스트레스고 힘들었던 게 생각보다 단기간에 쫙 빠져버리니까 알죠? 짜릿함 뭔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나 욕심이나 내 몸에 대한 애정 이런 게 확 늘더라고요 그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 너디뀨 러시아 러시아 쁘릿 춤이 horrible 다음 familiar